컴퓨터 활용능력 2급 실기의 기본작업 두번째 셀 서식을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예제 파일은 여러분이 설치해 놓으셨던 c드라이브에 가셔서 이론 폴더 안에서 기본작업 다시 2번 파일을 불러오시면 되겠습니다. 첫번째 출제 유형 1번을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실제 시험에서도 그렇고요. 여러분이 교재에 있는 내용을 실습하실 때도요. 문제 파일을 불러오신 다음 왼쪽 첫번째 시트에다가 제시된 그림을 제시된 내용을 참조하셔서 데이터를 작성하시면 되고요. 저희 교재는 결과 시트가 바로 옆에 있습니다. 실습하신 다음에 결과 시트 클릭하셔서 맞게 작성을 하셨는지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첫번째 문제입니다. B5부터 B6까지 선택하시고요. 같은 방법으로 B7부터 B9까지 선택하는데 그냥 선택하시면 첫번째 선택한게 해제가 됩니다. 첫번째 B5부터 B6을 선택하신 다음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B7부터 B9를 선택하시고요. 다시 한번 B10부터 B12를 선택합니다. B5부터 B6, B7부터 B9, B10부터 B12 그 다음 다시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요. B13부터 C13, B14부터 C14 다섯개의 영역을 첫번째는 그냥 선택, 두번째부터는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선택하시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홈탭에 가시면 맞춤에 가셨을 때요.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이라고 마우스 클릭하시면 설명도 보이잖아요. 클릭 한번 하시고요.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지정하고 D4부터 H4까지 선택하신 다음 가로 가운데 맞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범위 정한 상태에서 홈에 맞춤에 가시면 가운데 맞춤이란 도구가 있습니다. 클릭하셔서 가로 가운데 맞춤 하시면 되겠고 글꼴 스타일 굵게 글꼴 탭에 가셔서 굵게 체육이 색깔은 표준색의 주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체육이 색에 가셔서 표준색에 가신 다음 주황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나 색깔을 잘못 선택하셨다 하시면 다시 가셔서 문제 제시된 색깔을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굵게를 해제하시겠다 하시면 굵게를 다시 한번 클릭하시면 해제할 수 있고요. 다시 클릭하시면 굵게 속성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서식 문제 살펴보셨고 두 번째 T5부터 H12라고 되어 있습니다. T5부터 H12 선택하신 다음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을 이용하여 천 단위 구분 기호와 숫자 뒤에 개자를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T5부터 H12 선택하셨다면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 또는 셀 서식을 실행할 수 있는 단축키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숫자 1번 누르시면 셀 서식 대화 상자를 불러올 수가 있고요. 그 다음 표시 형식 탭에 가셔서 숫자의 천 단위 구분 기호를 사용하겠습니다. 라고 체크하셔도 되는데 문제서는 천 단위 구분 기호 뒤에다가요 개자를 붙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사용자 지정에 가셔서 샵 컴마 샵샵 0까지 직접 입력하셔도 되고요. 숫자 천 단위 구분 기호 체크하고 오시면 이렇게 샵 컴마 샵샵 0 다음에 언더바가 있는데 언더바만 지우시고요. 개자를 입력하셔서 천 단위 구분 기호 표시한 다음 개자를 붙여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하시면 됩니다. 문자에 대해서 큰 따옴표 처리를 내가 해주셔도 되고요. 이렇게 앞에와 뒤에 큰 따옴표 문 꺼서 처리하셔도 되고요. 글자 문자가 하나라면 생략하셔도 자동으로 큰 따옴표 처리가 됩니다. 확인 한번 눌러볼까요? 숫자 뒤에 개자가 표시가 되어 있고요. 현재 숫자는 천 단위가 넘지 않아서 쉼표는 보이진 않지만 숫자가 컸을 때 천 단위 구분 기호가 표시가 되겠죠. 아까 개자에 큰 따옴표 처리하지 않았는데요. 자동으로 이렇게 문자 처리가 돼서 큰 따옴표로 형식이 지정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직접 넣으셔도 되고 한 글자라면 그냥 생략하셔도 된다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천 단위 구분 기호 살펴보셨고요. 다시 한번 보시면 제가 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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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을 넣었던 이유는요. 문제에서 0일 때는 0개라고 표시하라고 했기 때문에 끝에 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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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셀 서식에 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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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 근데 끝에 0과 샵에 대한 차이는 있다는 거 혹시 아시나요? 예를 들어서 교재 내용과 별개 여기다 1, 0, 3이라고 넣었어요. 뒤에다가 개자만 붙이고 싶습니다. 그러면 셀 서식에 가서 사용자 지정해 가셔가지고요. 샵, 개라고 넣었을 때 그러면 0일 때는 개자가 보이지 않잖아요. 다시 한번 셀 서식에 가서 끝에 한 글자일 때는 0을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0개라고 하면 이렇게 0자가 표시되냐 안되냐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문제에 나와 있는 0일 때 0개라고 했기 때문에 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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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이라고 넣었습니다. 다음은 D14부터 H14 선택하겠습니다. D14부터 H14 선택하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 또는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숫자 1 누르시면 되겠고요. 소수 둘째 자리까지 표시하라고 했어요. 숫자에 가셔서 소수 자릿수를 두 자리까지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자릿수를 2로 넣어주시거나 또는 셀 서식에 가셔서요. 셀 서식에 가셔서 사용자 지정을 이용하셔도 돼요. 사용자 지정에 가셔서 샵, 그 다음에 영영이라고 넣으셔도 되고요. 영, 영영이라고 넣으셔도 돼요. 이거는 문제에서 제시한 거는 소수 둘째 자리까지 표시해라. 그러면 둘째 자리까지 표시해주는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B3부터 H, I14까지 선택하시고요. B3부터 I14까지 선택하신 다음 오메가 셔서 글꼴에 가시면 테두리가 있고요. 모든 테두리 클릭합니다. 다시 범위가 지정된 상태에서요. 바깥쪽은 굵게 표시가 되어 있네요. 글꼴에 가셔서 테두리에 가신 다음 굵은 바깥쪽 테두리 클릭합니다. 다음 I13부터 I14를 선택하신 다음 대각선을 표시하라고 했어요. 범위 정하시고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숫자 1 또는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을 선택하시고요. 테두리에 가셔서 X자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대각선 왼쪽 오른쪽 한 번씩 클릭하시고 확인 한 번 누릅니다. 다음은 A열의 너비를 2로 하라고 되어 있어요. 열머리 끌 A를 선택하시면요. A열의 모든 행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한 번 누를까요? 열 너비라는 메뉴를 찾을 수 있고요. 열 너비를 클릭하시고 문제에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2라고 되어 있습니다. 입력하고 확인 한 번 누릅니다. 다음은 C5부터 C12를 선택할까요? 이름을 제품명이라고 했습니다. 범위 정하신 다음 이름 상자에다가요. 제품명이라고 입력하고 엔터 누르시면 이름을 정의할 수 있고요. 내 커서가 어디 있던지 이름 상자에 가서 제품명을 보고 싶은데요. 라고 하시면 C5부터 C12 영역이 선택이 됩니다. 간혹 이름을 정의하다가요. 오타가 있거나요. 범위를 잘못 지정하셨거나 하실 때 조금 전에 내가 이름 정의 잘못했는데 삭제할 수 없을까? 이렇게 선택하고 여기는 이름을 막 지운다고 해서 지워지진 않아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제품명? 아직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름 정의를 잘못 하셨을 때는 수식에 가셔서 이름 관리자를 클릭하십니다. 그 다음 제가 기본 작업 2-1에 작성한 제품명을 잘못 작성했거든요. 삭제할게요. 라고 삭제할 번 하시고요. 삭제하시겠습니까? 확인 눌렀어요. 한번 누르신 다음 이름 상자에 가시면 아까 만드셨던 제품명 안 나옵니다. 제품명 1과 배점 1은 결과 시트에 이름 정의를 해놨기 때문에 표시가 되는 거고요. 이렇게 잘못 작성한 이름은 삭제하신 다음 CO부터 C12 다시 선택하시고 제품명이라고 입력하고 엔터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B13부터 B14를 선택할까요? B13부터 B14를 선택하시면 아까 셀 병합된 영역까지 해서 C14까지 선택이 되고요. 텍스트 맞춤은 가로 균등분할입니다.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에 가셔서 맞춤 탭에 가셔서요. 가로에 가서 균등분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균등분할 들여쓰기라고 되어 있는 가로에 균등분할 들여쓰기 선택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누릅니다. 그 다음 I5 셀인가요? I5 셀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 갑니다. 그 다음 아 메모 삽입이네요. 습관적으로 세 서식 문제만 풀다 보니까 5번에는 메모를 삽입하는 거네요. 다시 I5 셀에서 마우스 오른쪽 메모 삽입 기존 사용자 이름은 지우시고요. 여기다가 최고, 인기, 품목이라고 입력합니다. 메모를 항상 표시되도록 그럼 다시 한번 I5 셀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메모 표시 숨기기 하시고 메모 서식에서 맞춤 자동 크기를 설정하시오. 메모 상자의 경계라인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메모 서식에 맞춤의 자동 크기를 체크하시고 확인 한번 누르시면 메모를 항상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실습을 다 하신 다음에 결과 시트 한번 클릭하셔서요. 여러분이 작성한 내용과 맞게 작성이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본 작업 2-2번 문제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교재에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들이 좀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풀이 과정 보시면서 작성을 하실 수 있고요. 동영상 강의를 듣고 한번 작성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하나 더 알기에다가 홈의 표시 형식, 글꼴 여러가지 좀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문제 푸시면서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 작업 2-2의 서식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A1부터 F1까지 선택 그 다음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홈에 가셔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클릭 한번 하시면 셀 병합이 되는데요. 다시 클릭하면 해제가 되세요. 간혹 셀 병합의 영역을 잘못 지정하셨을 때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다시 해제하시고 새롭게 문제 제시된 영역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글꼴입니다. 문제에 나와 있는 HI 경고댁 선택하시고요. 글꼴 크기가 16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택 글꼴이 굵게라고 되어 있나요? 굵게 그 다음 밑줄 가셔서 이중 밑줄 선택합니다. 네, 첫 번째 서식에 대한 작업을 하셨고요. 두 번째 A4부터요. A6까지 선택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A7부터 A9까지 선택 B4부터 B9 그 다음 F4부터 F6 그 다음 F7부터 F9 영역을 선택하신 다음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같은 서식을 작업하실 때는 첫 번째 선택 두 번째부터는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선택하셔서 같은 서식을 넣으시면 됩니다. 다음 A3부터 F3을 선택하시고요. 셀스타일 강조색 4라고 되어 있습니다. 셀스타일 우리 홈에 가시면 스타일이 있잖아요. 이렇게 넓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화면이 작으시면 그냥 셀스타일이라고 표시가 될 거예요. 여기에 강조 문제 보니까 강조색 4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강조색 4번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C4부터 C6 영역을 선택하시고요. C6이면 여기까지네요. 선택하신 다음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을 이용하여 숫자 뒤에다가 숫자가 아니에요. 문자네요. 문자예요. 문자 뒤에다가 100% 할 때 퍼센트 기호를 같이 표시하라고 했어요. 그럼 범위 정하신 다음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 또는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숫자 1을 누르셔도 돼요.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 탭에 가셔서 사용자 지정 문자라고 했으니까 문자를 대신하는 기호 골뱅이 넣으시고요. 뒤에다가 퍼센트 붙이겠습니다. 라고 퍼센트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확인 한 번 누르시면 문자 뒤에 이렇게 퍼센트 기호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다음 C7 셀 선택하시고요. C7 셀의 영극만 영극 그러면 수식 입력줄의 영극만 이렇게 범위 정할까요? 한자로 바꾸래요. 범위 정하시고 한자키 눌러서요. 바꾸실 한자 모이신다면 그냥 변환 누르시면 돼요. 변환 그 다음 다시 C7 셀에 대해서요. 셀의 맞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 가셔서요. 맞춤 탭에 가셔서요. 셀의 맞춤 체크하시고 확인 한 번 누릅니다. 네 다음 네 번째 문제입니다. T4부터 T9를 선택하시고요. 이름을 정의하시는데 이름 상자에다가 배점 입력하고 엔터 이름 정의하실 수 있고요. T4부터 T9 선택하시고요.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을 이용해서 숫자 뒤에다가 횟자를 붙이래요.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 표시 형식의 사용자 지정에 가셔서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샵이라고 입력하고 횟자 근데 문제에서 0일 때 0을 표시한대요. 그러면 0을 꼭 넣어주시고요. 횟자 근다운 표 처리 하셔도 되고 안 하시면 한 글자니까 자동 처리가 됩니다. 다음 A3부터 F9 영역을 선택하시고요. 모든 테두리 고메 가셔서 테두리에 모든 테두리 그 다음 다시 한 번 바깥쪽은 굵게 굵은 바깥쪽 테두리 한 번 서식을 넣어주시면 두 번째 기본 작업 되셨습니다. 실습하셨던 내용 결과 시트 한 번 클릭하셔서 바깥 작성을 하셨는지 교재 정답과 한 번 비교해 보시면 되겠죠. 기본 작업 2-2번 셀 서식 문제 살펴보셨습니다. 다음은 기본 작업 2-3번 문제 보도록 하겠는데요. 2-3번 문제 첫 번째 A1부터 H1까지 범위 정하시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클릭합니다. 셀 스타일은 제목 1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스타일에 가셔서 제목 1번 선택합니다. 행의 높이를 1행에서 마우스를 클릭하면 1행의 모든 열이 선택이 되실 거고요. 마우스 오른쪽 행 높이에 가셔서 숫자 30을 입력하시고 확인을 누릅니다. 다시 C4부터 C15까지요. 문자와 숫자 사이에 하이픈 기호를 넣으래요. 그럼 더블 클릭하셔서요. 그냥 일일이 넣으셔야 돼요. 다른 방법이 없으세요. 그래서 CK, K 다음에서 더블 클릭 BJ 다음에서 더블 클릭하셔서요. 데이터를 수정하실 때는 셀 사이에서 더블 클릭 넣고자 한 위치에서 더블 클릭하셔서 내용을 수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SN02, SN03까지 하이픈 넣는 작업을 하셨고요. 두 번째 B4부터 B6 선택 B7부터 B9 선택 B10부터 B12 B13부터 B15 영역을 선택하신 다음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도구 클릭합니다. 다음은 A3부터 H3 선택하시고요. 다음에 A4부터 A15를 선택하시고요. 채우기 색깔을 홈에 가셔서 글꼴에 채우기 색깔을 표준색의 노랑으로 색깔을 채우라고 했습니다. 선택 한번 하시고요. 세 번째 문제입니다. 제목의 문자를 앞, 뒤에다가요. 특수문자 동그라미를 삽입하래요. 그럼 제목이 입력된 A1셀에 반자 앞에서 더블 클릭하시고요. 한글 자음에 미음을 입력하시고 한자키 눌러서 동그라미 넣고요. 그 다음 황자 뒤에서 미음 누르고 한자키 눌러서요. 9번에 넣고자 한 특수문자 있잖아요. 마우스로 클릭하거나 숫자 9를 이용하셔서 키보드 E 누르셔서 특수문자를 삽입할 수가 있습니다. 판매가 영역 F4부터 F15인가요? 선택하시고 통화기호 홈메가셔서 표시 형식의 통화를 선택 한번 하시고요. 통화기호로 표시하시오라고 되어 있으니까 선택하시고 통화 한번 누르시고 그 다음 J4부터 J15 선택할까요? 복사하래요. 마우스 오른쪽 복사하기 복사 누르시고 또는 컨트롤 C 누르셔도 돼요. 복사하신 다음에 판매량 G4부터 G15 영역을 선택하신 다음에 연산을 하는데 더하기를 하래요. 그러면 95 더하기 5 45 더하기 3 할 건데 어떻게 더하시냐면 마우스 오른쪽 선택하여 붙여 넣기를 누르십니다. 연산에 가셔서 조금 전에 복사한 내용을 여기에다가 더하겠습니다. 라고 하시고요. 확인 한번 눌러보시면 추가 판매량 데이터가 판매량에 더해서 표시가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2, 4부터 2, 15까지 선택하시고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을 이용해서 문자 뒤에다가 뭐뭐까지 라고 입력하래요. 그러면 범위 정하신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을 갑니다. 또는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숫자 1을 누르셔도 돼요. 그 다음 사용자 지정에 가셔서요. 2022년 5월이라는 거는 날짜가 아니라 문자 형식으로 입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골뱅이 입력하시고요. 까지는 한 글자가 아니니까 두 글자잖아요. 그래서 큰 따옴표 묶어서 처리하시고 큰 따옴표 묶지 않으면 까자 따로 지자 따로 해서 각각 큰 따옴표 처리가 되니까 두 글자일 경우에는 여러분이 직접 큰 따옴표 처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열 너비 좀 조절이 되셔야 될 것 같고요. 열 너비는 F2와 F 사이 경계라인에서 더블 클릭하시면 열 너비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A3부터 H 15 영역인가요? 선택하시고요. 모든 테두리를 하실 건데요. 색깔도 있고 그렇다면 그냥 우리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 한번 가셔도 되고요. 또는 테두리에 가셔서 다른 테두리를 누르셔도 돼요. 테두리에 가셔서 다른 테두리에 누르시면 셀 서식 대화 상자를 불러올 수 있고요. 그 다음 실선을 이용하실 거니까 실선 그 다음 색깔이 표준색의 파랑이라고 되어 있어요. 표준색의 파랑을 선택하신 다음 모든 테두리를 적용하시려면 윤곽선은 바깥쪽에 이렇게 들어가고요. 안쪽을 클릭하시면 세로와 가로에 테두리선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 한번 눌러보시면 파랑색의 테두리로 범위 지정한 영역에 들어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습한 내용 결과 시트 한번 클릭하셔서요. 여러분이 작성한 내용과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저희 내용에서 제가 빠뜨린 게 하나 있네요. 22 마지막 문제 27 셀을 선택하시고요.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을 이용해서 날짜 되어 있습니다. 제가 결과 시트 비교하다가 뭐가 잘못됐지 순간 봤더니 한 문제를 안 풀었네요. 27 셀 기본작업 2-3 셀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에 가셔서 표시 형식 탭을 클릭하신 다음에 사용자 지정에 가셔 갖고요. 연 월 일을 한자로 넣으라고 했어요. 그러면 연 입력하고 한자키 눌러서 해년 mm 월 한자키 눌러서 달 월 넣으시고요. dd1 한자키 눌러서 날 일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 한번 눌러보시면 연 또 네자리 월 두자리 일 두자리 연 월 일이 한자로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기본작업 문제 살펴보셨고요. 실제 시험에서도 기본작업은 다섯 문항이 출제가 됩니다. 각각의 문제에 대해서는 2점 부분 점수가 있으니까요. 문제 실습을 많이 하시면 어렵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꼼꼼하게 빠진 문제 없도록 여러분이 작성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셀 서식을 같이 살펴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